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4월 중국 소비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18.4%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기대치를 허회를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외식 소비가 전반적인 소비를 전체적으로 견인을 했고 재화 소비 중에서도 외출과 관련된 주얼리라든지 의류, 화장품 등 소비는 여전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화 소비나 외식 소비가 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현재 재화 소비는 회복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중국의 소득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전국 실업률 자체는 5.2%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20.4%로 지금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경기 둔화를 좀 지지를 해주던 고정자산 투자도 이번에 4.7%로 3개월 연속 둔화를 했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2%로 감소폭이 다시 확대가 되었고 인프라나 대조업 투자는 각각 8.5% 6.4%로 둔화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의 중장기 대출이 사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의 재고나 이익 부담이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요 부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재고 조정기간은 아무래도 3분기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4월 부동산 관련 지표도 중국 면적을 제외하고 다시 위축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판매 면적이 마이너스 11.8%로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에 판매액은 13.2%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가격 반등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부동산 구매 심리는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투기업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좀 빠르게 신규 투자를 좀 늘려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뭐 앞서서도 다른 시간대도 충분히 얘기 좀 해주셨었는데 그런 지표들이 빨리 좀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중국의 이슈 검토해 볼 텐데 어떠한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월에 중국 경기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4월에 이제 중국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cpi가 0.1% ppi가 마이너스 3.6%로 시장 예상 하회하면서 좀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심화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통화량이나 실물 경기 지표마저도 모두 시장 예상을 좀 크게 하회를 하면서 위안화 약세까지도 두드러진 상황인데요. 어 어제 오전 10개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작년 12월 28일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제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긴축이라든지 이런 달러 강세도 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위안화 약세 압력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은 이번에 1분기 통화정책보호서를 통해서 이제 중국은 저인플레이션일 뿐이고 디플레이션은 없는 상황이라고 또 2분기 경제가 리오프닝에 따라서 성장세를 좀 지속할 것이라고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랑 식품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더디지만 회복세가 어쨌든 지속이 되고 있고 현 수준의 금리가 이제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5%를 달성하는 데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안 좋더라도 어쨌든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좀 지준율 인하 정도의 카드를 좀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인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중국의 1대1로 출발지 산시성 시안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다자 정상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제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랑 개별 수교를 시작한 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하는 회의인데요. 공유롭게도 이번 회의가 내일부터 이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이랑 시기적으로 좀 겹쳐서 이들에 맞서는 중국이라고 중국의 전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이제 다소 정체되어 있는 이제 1대1로 전략을 다시 좀 활성화하고 또 미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가 좀 다량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라든지 자원 교역 강화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중 갈등이 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제 양국을 중심으로 공급만 채평이 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정상회의 이후에 이들의 협력이 좀 빠르게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중국의 교역 규모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더라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국 교역 구조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라든지 아세안, 중앙아시아의 교역은 굉장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존에 좀 비중이 컸던 한국이라든지 미국, 일본과의 교역은 굉장히 빠르게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앞으로도 계속 심화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중국 성장에 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금리 정책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또 G7에 또 대응해서 중국은 중국대로 뭉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은 중국과의 이런 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지폐와 일정들 어떤 것들을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27일 날 공업기업 경상이익이 발표가 됩니다. 1월에서 3월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를 했는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고 부담이랑 이익 부담이 지속되는 사안 중국의 투자도 둔화 부담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이 3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이익 부담도 감소폭을 줄여나가기는 하겠지만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31일 날 5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4월 제조업 PMI가 49.2로 4개월 만에 경기 위축 국면으로 다시 진입을 했고 이제 민영기업 경기를 반영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도 기준선을 좀 하외를 한 상황입니다. 5월에 이제 노정별 연휴 때 소비가 생각보다는 양호했기 때문에 크게 더 나빠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계속 둔화하고 있고 정부가 강하게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PMI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중국 내용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